할렐루야 오늘은 린몬 베레스라고 하는 곳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 생활의 15번째 캠프를 쳤던 곳이죠 이 현장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구절은 민숙이 33장 19절입니다 린몬 베레스는 린몬 이게 성류예요 페레츠 갈라짐 무너짐 파괴 충돌 이것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은 갈라진 성류 파괴된 성류 충돌한 성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린마라고 해서 저번에 했던 메시지였죠 가데스 린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진쳤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 방황을 선고받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민숙이 14장 39절 왜? 왜 40년 방황을 선고받았었지요? 불신앙을 해서요 원망불평해서요 이 불신앙 자체가 아주 사악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못된 영적 문제예요 불신앙 다른 것을 불신하지 않았고요 언약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인도를 불신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난한 땅까지 보름 밖에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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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овер goodbye 엄청나게 고생했죠 그 고생 끝에 낙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참 나를 이기기 그렇게 힘들죠 내 소준 뛰어넘기 참 쉽지 않아요 어제는 이상하게 겹겹으로 아주 사탄 악령들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발악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어서 30대 초반에 교회 개척할 때에 여러분 노회라고 아십니까? 교회의 연합체가 노회예요 노회의 연합체가 총회입니다 하나의 교단, 교파를 형성하죠 여튼 노회라고 하는 그 위치의 권한은 목사임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직은 항존직 다시 말해서 낙원에 가기 전에 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항존직 이 직분 자체가 영속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목사직이에요 이 목사직의 권한을 주는 곳이 바로 노회입니다 막강한 교회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치죠 그런데 젊어서 물론 저도 실수를 분명히 했죠 역사가 나타나니까 좀 빨빨거리면서 다니니까 얼마나 밉보였겠어요 합력하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은 서울 현장이었어요 우선 동선이 짧고 우리 대한민국의 5분의 1 이상 되는 인구가 서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공간과 제 육체 에너지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서울로 붙여주셨는데 제가 불신앙을 해가지고 수도권 그것도 화성으로 제가 갔습니다 제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화성에라도 좋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젊어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야죠 무슨 전원교회 한다고 그렇게 제가 화성이라고 하는 그것도 면 땅으로 가서 땅을 임대받고 무상 임대받고 콘테이너를 세워서 교회당을 하겠다고 그런데 온전한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쫓겨났죠 중요한 건 노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것 그다지 크게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인격적으로 상처받는 것은 정말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고요 물론 전도제자, 선교제자 훈련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 수준의 상처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인격 모욕적인 그런 욕을 한다든가 저주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튼 그 막강한 교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회에서 제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속한 교단을 아예 떠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앙 속에서 아유 그때는요 제가 현장교회에 대한 그림이 없었어요 가정침투에서 영접시키고 제자화시키고 공동체 형성시키고 왜? 제대로 개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전도사 때 팀으로 개척을 한 적은 있죠 가정집에서 선배 목사 집에서 단독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에 아유 뭐 서울에 뭐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뭐 상가라도 얻으려면 또 보증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뭐 등등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신앙 속에서 원래 안산 쪽에 예배당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화성에라도 좋습니다 했는데 화성으로 간거에요 여튼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당하고 그런 상처 속에서 제가 노원구 공릉동으로 상륙하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기 전에 제가 영어 과외를 했던 동네에요 동네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룹으로 과외를 했었거든요 그 동네는 제가 바삭하게 하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러면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예배당 없이 이제 가정집에서 교회를 하다가 그 찰나에 또 미용실 원장을 만나고 그 미용실을 주일에 우리가 활용해서 나름대로 주일 교회 예배가 시작이 됐었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그만큼 불신앙의 열매는 참나마다 참나마다 이거에요 이들도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방황을 선고 받았잖아요 그리고 크게 슬퍼했죠 민숙이 14장 39절 불신앙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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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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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외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만 있을 거예요 여기 슬퍼하여는요 히브리여 아발인데요 통곡하다 얼마나 슬펐으면 통곡을 했겠어요 뭐 신해산 그 신하이반도 그쪽으로 왔기 때문에 뭐 한 10일 이내로 가난한 땅에 입성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40년 방황을 선고 받았으니 약속의 땅 가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척에 있는 가난한 땅을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 38년이나 유리해야 한다는 징벌이 무척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연단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단련받아야 돼요 언제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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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치유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회복을 누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과 온전한 소통이 되어지면서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과 온전한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생각만 하십시오 이왕이면 아름답고 복되고 복음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 넘치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성교 캠프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요 영접운동을 펼치든지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펼치든지 저의 주안점은 교회 개척운동이에요 교회 개척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접운동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접운동만 제대로 해도 끝나죠 아무나 알게 영접운동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영접운동에서 끝나기 때문에 일회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하시라니까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하고 영접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응답을 누릴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조장한 사람이라도 세우십시오 제대로 된 언약으로 확립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혼자 살아남기 쉽지는 않지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 만나지도록 기도하셔요 그런 사람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이 서면 그곳의 교회 공동체에 서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 개척이 사람이 교회인데요 건물이 교회입니까 예배 공동체가 교회예요 날마다 교회 운동 날마다 전도 운동 날마다 기도 운동 날마다 예배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야죠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날마다 여러분 몇 분들은 라이브로 메시지 들으시잖아요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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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내 내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메시지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흐레마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살죠 살아나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제는 물론 노예 정치로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수준 낮은 갈등거리였죠 이스라엘 캠프팀 제가 누누이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그렇게 중심 담아서 확인을 했고 저 또한 어떤 부분의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구나 안타까운 건 언약의 흐름을 타지 못해요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해요 언약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온전한 열매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요 사람 볼 때 다른 거 안 봅니다 이 사람이 지속할 사람이냐 그렇지 않겠냐 언약의 흐름을 타든 현장의 흐름을 타든 둘 중에 하나는 타야 돼요 물론 대부분 둘 다 못하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타다 보면 나중에 현장의 흐름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의 흐름만 타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충만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언약으로 확립이 안 됐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현장만 따라다닌다? 뿌리 옅은 들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고루고루 언약화 현장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저부터라도 언약화 현장과 같이 가기 위해서라도 영접 운동의 꺼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내일은 어느 현장에 가서 영접 운동을 할까? 물론 시스템적으로 세워진 데는 당연히 주기적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보통 화요일과 목요일은 시스템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충분히 제가 충전해야 되고 그리고 간호위적으로 가서 영접 운동을 펼쳐야 될 현장이 또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화요일은 주기적으로 가는 현장을 삼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수원지교회 현장이 영육간에 단단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목요일마다 둘째 넷째 주에 갈 예정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자폐우 제자가 있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제자죠 예전부터 증조할머니에 대해서 말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거리가 거의 한 시간 반 거리 아니 걸어서 한 두 시간? 또 지하철에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두 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 헌신을 또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벌써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제자가 또 예배가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함께 가서 증조모님이 지금 95살 되셨어요 귀가 조금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총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껏 부처를 섬겼던 분이죠 첫째 아드님 내외가 예수 믿고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당만 다녔겠죠 수준이 왜냐하면 그 가문을 보면 알아요 이 친구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예배당도 안 다니고 그러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도 이렇게 예수 영접 초청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냥 종교생활 한 거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한 구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첫째 아드님 내외는 돌아가셨죠 첫째 아드님이 교회를 가자고 안 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안 하더라고요 여튼 그분이 불경을 좀 아시니까 불경의 미륵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만 그냥 듣다 보니까 여러 어떤 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나타내고 계세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 이렇게 보는 시야가 좁아요 좁아 부처는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구도자였어요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결국 구도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식중독 당해서 죽었죠 그런데 석가모니가 어떤 내용을 받았냐 예언을 했냐 미륵 부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미륵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미륵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또 어떻게 얼마나 교묘하게 했냐 원래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교훈이에요 이게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사이에 백이지 신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종 어떤 귀신들이 달라붙었어요 그런데다가 원래 미륵은 야소라고 해서요 예수가 한자로 야소예요 이 야소가 다라니경에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죠 그래야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불교에 쩌든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물론 그 사람 수준 맞춰서 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번에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스러운 기질이 있으시더라고요 불경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미륵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사탄의 대가리에 박살내신 예수님이에요 야소라고 표현하는 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석가모니는 참된 창조주 창조주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보이시는 자들은 조물주라고 하면 이해도가 높습니다 조물주가 됐든 창조주가 됐든 생명의 근원자 아닙니까 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너무 기독교 종교스러운 단어만 고집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다 종교사람들 어떻게 코드를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심습니까 그네들 코드 맞춰가면서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시야가 좁다고 욕먹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때의 미륵은요 메시야 구원주 사탄의 대가리에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자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저는 하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모르겠네요 아 그러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님에서 나왔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참된 하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하느님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늘님이에요 이 하늘은 어디서 왔습니까 한 알님에서 왔어요 한은 광대하다 크다 알은 엘 연상이 되시나요 히브리어로 엘이 우리 한민족 언어로 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알알알 달걀 새알 알 많이 쓰잖아요 이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연구 좀 해봐야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많은 걸 제가 요구하지 않고 그냥 정리된 거 잘만 들어도 되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아유 천국도 천국인데 저는 극락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인들은요 맨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업보를 많이 안 쌌으면 극락에 가겠고 업보를 많이 쌌으면 지옥에 가겠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할머니 그 극락이 바로 천국인데요 진짜 극락인 진짜 천국에 가시려면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갈 수 있으세요 창조주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사람들을 죄 사암 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선택해 보십시오 할머니가 진짜 극락에 가고 싶대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장면 우리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제가 영접하는 장면을 잘 우리 친구가 제자가 잘 찍어서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이게 바로 팀사역이에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다 소중한 인생들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고 오직 복음으로 확립시키시고 언약으로 확립시키시고 영접운동으로 확립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접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발견할수록 우리 제자들은 영접운동에 꽂힐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저거 이제 기도동욕자가 계신데 어느 모교의 장로님이세요 여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범계에서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나 하고 연락을 했는데 마침 인덕원에서 범계로 내려오는 길이었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셨고 또 식사도 같이 하게 됐죠 저는 우리나라 선생님 또 소머리국밥이라고 하는데 소머리가 아니에요 소대가리국밥입니다 소대가리국밥 그래서 소대가리국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저는 소대가리국밥을 먹고 우리 태호는 순댓국을 먹더라구요 근데 아 소대가리국밥이 훨씬 좋은건데 제가 고기 하나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맛있지? 맛있대요 다음에는 이거 먹겠대요 그래 소대가리국밥이 순댓국보다 훨씬 좋아 다음엔 이거 먹자 그래서 그 장로님이 대접하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계신 사장님 뭐 동생도 장로고 집안이 기독교고 누구도 권사고 본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동생이 목상은 뭐고 동생이 장로면 뭐예요 본인이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밀어 닥치기 전에 국밥이 나온 즉시 바로 앉혀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응답인가요 우리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류는 대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의 장식으로 사용되었어요 성전기둥 머리에도 조각되었습니다 잘 익은 성류 열매의 모습을 보면 둥그런 열매 안에 작은 씨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생김새 때문에 성류는 고대로부터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여 가난에 들어가서 성류와 같이 풍성한 결실 몇 개를 원하셨을 거에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성류 씨앗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불신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리가 한번 보내보자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정탐꾼을 보낸 거에요 열두 명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멸절 당할 것을 선거받았죠 그 후에 그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거스르고 천자히 가난에 올라가는 어리석은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페레츠 범죄였어요 그래서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일수록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유암과 겸손함이 없고 황소처럼 들이박는 사람 꽃게가 지느러미인가요? 지느러미가 아니고 아무튼 안테나처럼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일수록 성격적으로 뭐가 많이 나있죠 뭐가 많이 나있는 사람일수록 사실 쉽게 교만해져요 물론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담대함이 있고 도전적 성향도 있어요 물론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향이 그렇게 강할수록 좌우를 보지 못하죠 앞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너무 꽂히니까 감정에 너무 꽂히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을수록 리더십이 되기에는 좀 소양이 부족하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아시겠지만 법무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하튼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생명운동을 펼치려고 지금 시스템을 깔아가고 있는데 지역별 리더십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히 저는 아 그래 이제 친한 또 동기목사 아 그래 이런 뉘앙스를 예스로 받아들였어요 예스 어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보고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죠 그러면서 또 친한 동기목사한테 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지회장까지 할 사람이 한번 모인다고 했는데 모임에도 오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푸념을 했어요 웬일이에요 이 내용을 그 목사한테 또 전달한 거예요 이간질을 시켰어요 중간에 그냥 알고 보니까 아 그래 이런 뉘앙스였는데 저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 그렇단 말이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아 그래 이게 나를 저 입장에서는 예스 아 그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였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고 사탄의 영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또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아 진짜 푸념하는 식의 그런 말조차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참말로 어려운 일이죠 사람인데 말을 안 하고 살 순 없잖아요 물론 그 말을 전달한 사람이 악한 거죠 사실 물론 물론 그렇게 소문난 사람인데 제가 아주 실수를 했네요 여튼 그런 부분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또 성령인도 받고 더 정확하게 또 의사소통을 나눠야 되겠다 아 아 더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인과 가난인 과의 전투에서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고 말 이렇게 패배의 쓴맛을 보고 가난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그런데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총체적인 언약을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튕겨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튕겨 나가는 사람 죄송하지만 제 관심사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저도 별로 관심 없어요 튕겨 나가는 사람은 왜요 시간 없어요 시간 아키십시오 영접이 안된 교인들은 영접부터 시키시고 잃어버린 양 영접부터 시키시고 영접된 사람 일반 신자 성도는 첫째 부활과 변화의 메시지에 꽂힐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됩니다 사람들 봐가면서 해야 돼요 계속 만날 거니까 계속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예 그냥 근본의 언약과 현장의 언약과 결론의 언약 총체적인 언약을 아주 액기수를 전달하는 거 사람들의 시간표 따라 상황 따라 모습 따라 여러분 아주 다각도로 훈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제가 괜히 막 동영상 올리고 할 거 없어서 올립니까 누구누구 자꾸 자기 뭐 자랑한다고 그렇게 아주 오해 촉만하게 마귀한테 속는데 워낙에 영접 운동을 펼치지 못해요 1년에 한 사람이 몇 명 영접시킵니까 한 명 시키는 것도 할렐루야입니다 한 명도 못 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갱신해야죠 최소 한 달에 한 명 영접시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해야 갱신해야 사이죠 갱신해야 종교한 은사도 쟁취하고 갱신하고 개혁해야 상급을 얻지 아우 부담스러워요 아우 안돼요 아우 부담축만 언제 쟁취할 거예요 내가 쟁취하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그게 영의 원리입니다 총체적인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고 언약 기도하면 천만천군 천사가 역사할 게 아닙니까 그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의 흐름도 안 타고 현장의 흐름도 안 탄다 죄송하지만 빼앗길 사람이에요 또 빼앗길 시간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 버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냉철하게 아 이 사람의 시간표는 여기까지구나 저 사람의 시간표는 거기까지구나 이거를 제가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박애적인 마음이 있어요 박애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드리죠 3세번 드립니다 기회를 많이 드리는데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요 제가 그 사람 믿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약만 믿어요 사람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을 믿기로 시작하면 기대치가 높아져서 실망감 곱하기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믿으십시오 언약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지게 돼 있어요 언약의 흐름을 타고 현장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끼리 만나지고 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자는 언약적 믿음이에요 언약의 흐름도 그냥 대충 대충 별로 감이 없어 현장의 흐름도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자기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나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나는 활용되길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총체적인 언약은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은요 아무도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들통 다 나게 돼 있어요 굳이 미주할 고주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지만 성도를 확립을 제대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입 벌려서 드리겠다라고 다시 빼앗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말아야죠 또 그 하나님껀데 왜 하나님 것을 또 상황 바뀌었다고 다시 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사악한 죄예요 11조를 뺏는 것과 같습니다 여튼 많은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사람들 시간표 보면서 키워낼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눈이 열릴 수 있어요 뭡니까? 마가 요한이 도중에 하차하고 가잖아요 바울은 시간표를 봤어요 그 사람 미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시간표 바나바는 인정에 사무쳐서 자기 조카니까 마가 요한 2차 성교여행 때 또 데리고 가야 된대요 바울이 볼 때는 이 친구의 시간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려오면 안 된다 서로 싸웠어요 결국에 구호장 사도행전 구호장 이후서부터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 잘해야 돼요 이 총체적인 언약이요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캐리그마의 메시지 주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그냥 목사의 말로 참고하면 응답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언약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그 언약에 그냥 생명 걸어버리세요 제발 아니 생명 걸면 생명건 헌신 속에서 열매가 오고 은사가 오고 상급이 오고 못해도 첫째 부활 변화의 영광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누가 주구장창 메시지 하면서 근본의 언약과 현장의 언약과 결론의 언약을 주구장창 전합니까 이 메시지요 굵직하게 굵직하게 전달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영성 수준 떨어집니다 영접운동 못해요 안 해요 할 생각 없어요 무슨 사탄의 대가리 예수께서 박살냈어 응? 박살내지어다 이렇게 기도도 못해요 결박기도도 못해요 간구도 결박하여 주옵소서 이 수준도 그 이하로도 못해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남은 자의 영광과 이기는 자의 영광의 메시지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로 또 돌아가요 회기본능 늘 과거로 돌아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도 현장도 지속해야 되고 칼을 가려야죠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갈아야죠 파워풀하게 그리고 이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마세요 한 세 번 뿌리다가 마세요 반응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인본주의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인정도 인본주의예요 인정은 있어야 되지만 뭐든지 삼세 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 쟁취할 사람을 늘 예비하십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로마서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고 뱉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다 나타나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표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이잖아요 아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쟁취한다니까요 분명히 언약이 맞으면 응답이 맞으면 결단해야 돼요 결단 내릴수록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끊고 매점이 아주 정확해요 냉철합니다 인정은 많아요 하지만 성령의 시간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냉철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 와야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어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현장 뛰고 무슨 사탄과 악령들이 많이 역사한다는 메시지가 길어지네요 뜨거워져 더 할렐루야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파괴된 성류 충돌한 성류와 같은 신세가 되어 가데스를 떠나 림몬 베레스로 향했습니다 이곳 림몬 베레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경우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탐스러운 성류와 같은 신자도 불순종하며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면 파괴된 성류처럼 비참하게 될 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메시지 어쩜 이렇게 성령의 시간표 따라 준비된 메시지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순하지 말고 언약적인 믿음으로 결단 내리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도구함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해 하나님의 시험 매승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우리나라 하나님의 성령 thì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누시하여 교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의 역사에 희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온 십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피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목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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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면서 파괴되었던 성류처럼 갈라졌던 망가졌던 성류처럼 아버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언약적 믿음과 확신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류께서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예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 능력 사총만 주의 복증과 캐시미 오늘의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예배에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비리와 자자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며 곳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며 남은 자 이기는 자를 찾아 세우는 거룩한 신부들을 찾아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귀한 주림의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성에 교회의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게 될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세워주실 작정된 귀한 제자 시스템의 모든 영역 속에 전만교회의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부흥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